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오빠 천만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움이 천만 오빠가 벌써 2교시를 시작하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한편으로는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이죠.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니까 그것부터 더 좋은 건 없어요. 항상 즐겁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오래오래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 3년, 한 10년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려면 최소 3년이잖아 해보세요. 우리가 장기적금 들 때도 보통 3년짜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36개월짜리 한번 삼성전자도 한번 36개월 정도 정립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복리 효과를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누리시라는 겁니다. 복리 효과. 아주 좋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깐취렁이 그건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잖아. 투자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어렵고 괴로워도 한번 버텨보라는 겁니다. 깐취렁이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도 있겠죠. 저도 왜냐. 여러분들처럼 초심자, 줄이니 시절 이런 때 다 겪어봤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쓸데없는 데 단타도 해보고 이리저리 한번 얻어 터지기도 해보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타 잘만 하면은 평생 단타 마치고 돈 많이 벌 수 좋겠죠.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중에 뭐 많은 투자자들이 있겠지만은 단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병이 없어요. 항상 단타 하는 그 순간보다 사람이 너무 긴장돼가지고 마음이 힘들어 피폐해진단 말이야. 적고 힘듭니다. 한순간 실패하면은 그냥 전 재산이 날라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 계속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수익률을 내다가 또 세 번, 네 번 째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또 거기에 또 본전 심리 때문에 계속 거기다 배팅, 배팅, 배팅 하다가 한 방에 가는 거니까 뭐 한 아홉 번, 열 번 벌다가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건지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멘탈 관리 잘하는 거예요. 멘탈 관리 내가 말만 이렇게 주장창 했지만은 실천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실천. 실천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번 시간에는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갤럭시 S22예요. 나온 거야. 색상이 보면은 상당히 좀 산뜻해요. 화이트도 있고 핑크도 있고 블랙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핑크가 끌려. 저는 핑크 천만이에요. 진짜 핑크. 저는 핑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을 좋아합니까? 블랙을 좋아하나? 저는 핑크. 천만은 핑크.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10일 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보면 6.1인치 형태에서 6.1인치가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 6.6인치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고 그리고 6.8인치가 이제 울트라인가 봅니다. 울트라. 대부분 보면은 이제 6.6인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플러스 모델을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6.8인치는 갤럭시 약간 노트 기능이 있어서 좀 비쌀 겁니다. 노트 기능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할 테고 저 같은 경우는 6.1인치가 좋을 것 같아요. 딱 제 손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담한 사이즈. 저는 이상하게 아담한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딱 아담한 사이즈. 딱 한 손에 딱 작게 편한 그런 사이즈가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그 사이즈 사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그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S22 시리즈에 대한 호평은 현재 잇따르고 있고요. 외신에서 보니까 야간 촬영 기능을 끌어올려가지고 카메라하고 S펜을 장착한 그 울트라 모델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역시 울트라야 하면서 삼성전자가 10일 날 오전 0시에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갤럭시 언팩 2022에서 S22 플러스 울트라 세종을 공개했고 외신은 특히 이제 S22 울트라 S펜이 내장된 점을 주목을 합니다. 이걸 굉장히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S22 울트라는 기존의 갤럭시 노트 수요까지 흡수해 버릴 것 같아요. 하여튼 통합형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CNN에서도 이제 일을 한 거야. CNN, CNN에서도 울트라 모델의 그 노트 시리즈의 그 시그니처인 S펜하고 큰 디자인이 적용됐다. 그래서 하나의 기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느낄 것이다. 참 우리 삼성전자가 대단해요. 이게 S펜을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해. 이거는 아무나 못 따라와. 이거는 애플도 못 따라오고 그 유명한 중국 애들도 못 따라와. 중국 애들도 이거 못 만들어요. 제대로. 삼성만이 오직 제대로 만들고 이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밖에 없어. 삼성만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CNN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주목해가지고 애플이 프라이버시를 핵심 판매 포인트로 삼았던 것처럼 삼성도 이제 사용자에다 사용자에다 더 많은 개인 데이터 그 제어 권한을 부여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S22 시리즈는 휴대폰 기본 운영 체제에서 암호랑 암호 생체 인식 같은 그런 민감한 데이터를 회사의 독점적인 보안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관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술 IT 매체 샘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갤럭시 S22 울트라는 전작 대비 더 밝은 화면과 그 전용 슬롯이 있는 S펜 그리고 더 빠른 성능 그리고 더 빠른 충전이 있겠죠. 이것을 제공하고요. 카메라 품질도 개선됐다고 하면서 갤럭시 노트 팬들을 위한 적절한 업그레이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미국 그 IT 매체도 있어 N가젯이라고 있습니다. N가젯 여기서 그래요. S22 울트라는 다른 라인하고 달리 평평한 디자인에 S펜 슬롯이 탑재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1억 8백만 화석 카메라에다 2.4 마이크로죠. 마이크로미터의 크게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큽니다. 이 정도면 저저도 환경에서도 최상의 촬영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도 화질이 아주 밝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IT 매체가 있는데 그 기즈모 차이나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갤럭시 S22 울트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S펜이다. S펜 반응속도가 2.8 마이크로세트인가 굉장히 빨라. 상당히 미리 세트로 해야 하나 하여튼 굉장히 빠릅니다. 그 반응속도 빠르고 응답성도 우수하고 지원 언어도 한 88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뛰어난 그런 펜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카메라와 성능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S22 시리즈에 강화된 그 이미지 센서하고 야간에도 피사체를 담을 수 있는 그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크게 올렸다. 끌어올렸다. 보니까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탐나네요. 카메라 기능이 1억 8백만원 소요되면 와 대단하다 진짜 하여튼 미국에 또 따뜻한 매치가 있어 톰스 가이드라고 매치도 많다. 보니까 갤럭시 S22 카메라에 대한 첫인상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디테일이 아주 풍부하면서 밝은 촬영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30배 스페이스 줌은 전작보다도 더 선명하고 유용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머리카락 등 작은 부분을 표현하는 그 AI 스테레오 그 덱스 맵 덕분에 인물 사진이 확실히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상 촬영 역시 전작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또 도달은 그 IT 매치가 있어요. Cnet이라고 또 엄청 많네. 그 갤럭시 S22 울트라 카메라는 최대 1억 8백만 화소로 밝고 생생하면서 노이즈 없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전반적으로 향상돼가지고 더 나은 HDR 비디오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찍는 분들은 좋겠죠. 그리고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The Burd라고 있는데 메인 카메라는 갤럭시 S21보다 23%를 더 큰 센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확성이 더 높아졌죠. 인물 사진에서는 머리카락, 안경 구별이 완전 도전적인 과제였는데 갤럭시 S22 시리즈는 개인의 머리카락을 구별해가지고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강화 유리가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라고 하네요. 이름도 길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전후면에 모두 사용한 점도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전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올해 S 시리즈는 플라스틱에서 벌어졌다. 플라스틱에서 모든 패널에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해져가지고 글래스 적용됐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색상이 뭐뭐 있냐 딱 봤더니 지금 S20 울트라 보니까 버건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등 4가지가 출시되고 기본형하고 플러스에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 핑크 골드가 있어요. 천만형은 역시 핑크입니다. 핑크 기본형이 얼마냐 기본형은 99만 9천원 플러스 119만 9천원 울트라는 145만 2천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이 교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